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조모 씨. 방화살인범 아닌 듯.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 가장.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사형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형이 아닌 위기징역을 경고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사형을 집행하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형 선고가 이뤄져도 사실상 집행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작년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 집행 찬성 주장은 51.7% 사형 집행 반대 및 폐지 주장은 45.7%로 집계됐는데요.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형 제도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1996년 합헌 결정 때는 7대 1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2010년에 이뤄진 합헌 결정의 경우 합헌과 위헌 의견이 5대 4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법률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는 1977년 16개국에서 현재 142여 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상황인데 이제 와서 사형을 집행하기는 어렵거든요. 무기형이라든지 외국에서 종신형과 같은 무기형 중에서 가석방을 하지 않고 평생 교도소의 수가 많은 그런 흉벌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단죄 사형 그러나 여전히 무고한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들과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이들이 대립하는데요. 두 가치가 팽팽하게 줄타기를 하는 상황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시나요.